인천시 강하성 무대에 위치한 리어널드 온천이 대한온천협회로부터 세계에서 이례적인 고농도 천연온천으로 인정받고 주민들과 투자자를 초청해 마련한 축하무대입니다. 하늘에서는 축하라도 하듯 흰눈이 내린 날 초대가수 제로스케어가 무대를 엽니다. 인생은 미완성 가수 이진관은 구성진 전통가예로 관객과 하나가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루키 보디빌더팀은 멋진 몸을 뽐냅니다. 이곳은 추운 날씨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60도의 천연온천수로 엄몸을 녹여주는 조격체험장은 성무도 명소가 됐습니다. 리어널드는 1박 2일 축제 동안 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노천온천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제가 발목이 안 좋거든요. 이게 사실 현대과학으로 한번 곤쳐보려고 내가 병원을 한 8군데 진료받은 사례가 있어요. 늑천 느낌이 딱 내일 가서 집에 가서 한 밤 자보고 느낌이 딱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끝난 거 아닙니까? 김이 머락머락 피워오른 노천탕이 흥겹습니다. 파주에서 가족과 함께 온 김호승 관람객은 온천물이 너무 좋다며 직접 홍보에 나서겠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피부가 아주 매끌매끌하고 아주 그냥 뭐 애기 피부같이 너무 좋습니다. 물로 흔들지 않아도 머리도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온천에서 나가서 그냥 닦기만 어제 뭐 이런 물로 사와 안 해도 좀 그저께 했는데 어저께 하루에 있어도 머리 까문 것 같이 민수한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 내가 취재한 사람한테 아이 좋아하라고 아이 좋아하라. 아이 좋아하라. 진짜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 성무도 리안 온천 온천수 성분양 분석에서 나트륨과 칼슘, 황산과 마그네슘까지 동시에 함유된 1리터당 2만 6,400mg이 포함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고농도 천연 온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 온천 성분보다 약 70배에서 100배, 외국 유명 온천 성분양보다 20배에서 30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리안월드는 체위와 힐링의 온천단지 메카로 개발하기 위해 한옥마을 조성 등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내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관리형, 말 그대로 내 물건 내가 관리해서 쓰시는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등기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은 넘어가되 내가 필요한 날만 내가 특정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에 운영을 맡기시면 저희들이 관리형 온천 별장으로 운영을 해서 연 8% 평균 6년 동안 지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정이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등기 분양은 마감을 하고 저희들이 임대 분양을 통해서 이제 분양을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초기에 이 온천 호텔에 대해서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등기 분양에 대해서는 수익이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온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 호텔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만큼 알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알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익을 가지고 가고자 이제 분양을 멈추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분양보다는 홍보, 그 다음에 이 온천이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이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온천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는데 더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안 온천이 세계 유일 높은 성분의 온천소로 인정받고 착공을 축구하기 위해 마련한 해피 페스티벌 축제. 홍보대사 탤런트 홍여섭은 리안 올드를 대신해 그동안 리안 온천 홍보에 힘써준 리카 코리아 김준수 대표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지은하 선수에게는 스포츠 분야 홍보모델로 이척했습니다. 리안 올드는 이날 축제를 통해 본격적인 온천단지 개발 착공을 알리는 불꽃을 화려하게 쏘아올렸습니다. 뽐티비 뉴스 정성태입니다.